사고 조절자와 생명나무 창조주 18차원 18단계의 에너지 분화에 의해 대형이 탄생됩니다. 영은 대형들이 분화과정을 통해 탄생됩니다. 대형들이 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영들은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생산된 자동차에는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키가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형의 분화를 통해 탄생된 영은 완성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완성된 차에 맞는 고유한 마스터키가 존재하듯 영들은 마스터키에 해당되는 사고 조절자가 있어야 영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창조주 18차원 18단계에 의해 부여됩니다. 영이 사고 조절자를 부여받는 순간 영의 독립성과 개체성을 가지게 되며 영의 고유한 진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이 사고 조절자를 부여받아 에너지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영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체로 존재하면서 사고 조절자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활동하는 존재들을 우리들은 귀신이나 천사 또는 사탄 또는 어둠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어둠의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정부를 이루는 존재들은 에너지체로 존재하면서 사고 조절자와 영이 결합된 존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영, 영 플러스 사고 조절자가 물질체험을 위해 혼이라는 에너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혼에너지에는 빛과 중간과 어둠의 매트릭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이 혼이라는 에너지와 결합이 되면 영혼이 되는데 영혼은 어떠한 외투를 입고 물질체험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떠한 영혼은 닭과 돼지와 소와 같은 가축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어떤 영혼은 식물체로 태어나기로 결정되며 어떤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를 더 작게 분화하여 광물 등의 무생물로도 물질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물질체험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부여된 사고 조절자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영혼 차원에 따라 영의 크기와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높은 차원의 영혼은 그만큼 크고 밝습니다. 영의 분화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창조주로부터 사고 조절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분화한 영혼 하위 차원의 영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때 영에 부여한 사고 조절자 역시 상위 차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사고 조절자는 영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영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며 생명에너지의 중심이며 모든 에너지들의 중심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사고 조절자가 창조주로부터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생명 운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 조절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 회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생명 운반자를 통해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며 생명 조절자를 통해 세포분열의 횟수와 생명의 수명을 결정하며 생명 회로도를 통해 경락 시스템과 의식구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리현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사고 조절자는 창조주의 숨결이며 사고 조절자는 창조주의 의지이며 사고 조절자는 대우주의 전체의식이며 사고 조절자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사고 조절자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체에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 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일반적으로 3중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막에는 생명 회로도가 있으며 중간 벽에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무용의 장치가 있으며 심장의 가장 바깥쪽을 심포라 하는데 이곳에 사고 조절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영은 인간의 경우 심장과 척추 사이에 실제로 계란 하나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며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을 동양의학의 경열로는 영대라고 합니다. 사고 조절자는 고등 생명체들의 심포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입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인자들은 심포벽에 존재하는 나무처럼 존재하며 밝게 빛나는 존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양이 마치 파라다이스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빛의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빛의 생명나무를 축소하여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체의 심장벽에 생명나무 형태로 에너지를 축소되고 집약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주의 빛의 생명나무가 인간의 심장벽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체의 진화 정도에 따라 생명체들의 의식을 구현하는 수준에 따라 사고 조절자 이코로 생명나무의 복잡도는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의 조직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기계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기계장치들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계장치들이 생명체들의 조직과 기관, 장부 조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듣는 인자들이 나타나 이 글이 진실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 수준이 낮은 식물이나 동물들은 세포막의 사고 조절자 이코로 생명나무가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나 원소들에 존재하는 생명나무 즉 사고 조절자는 매우 작거나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대우주의 진리와 진실들을 우데카 팀장이 시절 인연이 되어 기록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인류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7년 5월 9일 우데카